평생 돈 걱정 안 할 슈퍼주 발굴법이죠 오십만 원도 필요 없어 십만 원 이십만 원 저축해서 대여로 부자돼. 삼십만 원을 일 년 내내 저축하면은 삼백육십만 원이잖아요. 일 년에 삼백육십만 원씩만 모아가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오십만 원씩 모으면 더 좋죠.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까 그게 위대한 기업이죠 그렇죠 위대한 기업이요. 위대한 기업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위대한 기업에 대한 생각을 해 봤더니 좋은 기업을 찾고 꾸준히 적은 돈을 모아가는 거죠 모아가는 거. 계속 모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길이니까 좋은 주식을 찾는 공부는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부자로 만드는 종목들을 보면은 수십 년간 우상향 한다고요. 수십 년간 우상향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그런 거 많죠. 디노공업 이것도 참 좋고. 디노공업도 보면은 저 천삼백 원 때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이십팔만 원이잖아요. 그럼 계속 모으는 거야. 매달 오십만 원씩 이거를 그냥 여기서 그냥 모아가는 거야 그냥. 그냥 모아가는 거야 매달 오십만 원 그냥 오르던 내리던 사는 거야. 이게 적립식 투자에요. 오르던 내리던 계속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셀셀 겨루다가 한 번 우리가 해 봤더니 여기서부터 백만 원씩을 월 저축을 해 봤더니 1년이면 얼마예요. 천이백만 원이잖아요. 10년 넣으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2년 더 넣으면 1억 4천 넣고 10억을 만든다면 노후자금 필요 없죠. 50만 원씩 저축하면 7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식을 사나가다 보면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 배당 나오면 배당으로 또 사고. 배당 플러스 주가 상승. 이게 부자를 만들어주는 게 복리의 마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7억만 가져도 노후 걱정 없죠. 그러면 50만 원씩 그렇게 모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슈퍼주를 찾아야 된다고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슈퍼주는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SK텔레콤.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슈퍼주들을 찾아야 되는데 슈퍼주의 특징이 뭐냐면 무서워. 빠르게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서 있고 또 서 있고 무섭다고. 치러면 ETF 사면 돼 ETF. ETF만 모아가도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어요. 그 다음에 좋았던 게 뭐냐면 삼성화재.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이 찾아야죠. 그거 공부를 하셔야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특징이 뭐냐. 성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거는 30년 동안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올라갔냐. 그러면 30년 전에 이게 500원도 안 했던 건데. 340원. 근데 여기 34만 했으니까 1000배는 올라간 거예요. 100만 원씩 저축을 12달 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3년만 하자고 3년만 1200 세 번 하면은 3600만 원이잖아. 3600만 원 10배면 얼마야. 3억 6천 100배면 36억 1000배면 360억 이렇게 되는 거야. 책을 많이 읽고 결국 이렇게 장기로 들고 가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이걸 장기로 들고 간다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명인들의 이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져온 종목 내가 가져온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 체부린이라고 법비지산 석유 관련죠. 해외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1970년대부터 올라왔으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50년 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많이 올라갔다고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요. 50년 올라갔는데. 삼성화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오래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은 삼성화제도 좋지만 성장성이 높은 건 초입에서 높은 거야.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찾고 아주 싸나와 성장주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이 담아야 되죠. 좋은 기업을 넘어서 이런 거는 우대한 기업이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기업은 다 위대한 기업이잖아. TSMC라고 대만 반도체 삼성전자를 눌러버린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좋은 회사예요. 삼성화제도 좋은 회사고. 한 번 좋은 회사는 참으로 오랫동안 좋은 회사 하더라고. 해외 주식도 보면. 셰브론이라는 주식이. 50년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좋은 회사는 오래오래 좋은 회사더라. 코스트코 이것도 한 50년 상승했죠. 액션모빌 이것도 석유 회사인데 50년 이상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지금 오늘 내 이런 차트를 왜 보여주냐면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야. 좋은 회사를 이제 막 출발하는 것들로 사면돼. 이런 차트를 보면서 뭐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야. 위대한 주식은 오래오래 우상하면서 나를 부자 만들어 준다. 좋은 회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삼성생명은 아직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검증이 덜 된 거예요. 액션모비도 석이죠. 아까 셰브론도 석이었죠. 석유가 이렇게 이 속에 중요한 분석과 비밀이 들어 있어요. 그 블룸버그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시각화하면서 좋은 주식에 대한 뭐야? 믿음을 갖는 거야. 좋은 주식 발굴에 대한 좋은 주식 발굴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오론버핏이 좋은 주식을 담아서 부자 됐죠. 그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식 이 주식이 바로 월 100만 원씩 담아서 12년인가 담았더니 15억인가 됐던 거예요. 삼성화재 같은 것도 중요한 건 이거죠. 저 바닥에서 500원도 안 했던 것이 요즘에 배당을 얼마 주느냐. 만 원 12000원 막 주더라고. 5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1억을 샀는데 내가 산 가격에 20배 배당을 주면 어떡해. 1억을 샀는데 20억씩 배당 줘봐. 주가는 삼성화재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반도체처럼 아주 시끄러울 때가 있었다고. 근데 다 조정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렇게 50%씩 빠져주니까 여러분 우량주의 50%의 절반의 법칙을 여러분이 실형하려면. 돈을 모아도 됩니다. 공부만 하고요. 이렇게 조정이 올 때까지 참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시끄럽게 뉴스 나올 때는 다 이 노란 부분이야 노란 부분. 뉴스가 시끌시끌하면 주가는 비싸다. 뉴스가 나쁘고 시장이 망가지고 주식 시장한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바로 매수하는 거예요. 뉴스가 바로 여러분이 바닥과 천정을 다 가르쳐줘. 뉴스가 나쁘면 그런데 다들 주식 시장을 떠나. 여러분 공부만 하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많이 올라간 결국은 테슬라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인기 있고 많이 좋아하더니 테슬라가 어떻게 됐어. 죽어가고 있잖아 이게 보면. 400불 하던 게 지금 이제 164불이야. 엔비디아는 결국 그렇게 개인들이 열광하더니 죽어버렸잖아요. 결국 개미가 열광하고 한국 토학개미가 많이 산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비디아도 지금은 없는 사람은 살 자리가 아니고 있는 사람은 더 즐겨도 되는 거고요. 그러나 조종은 있다. 아까 봤던 그런 좋은 주식도 예를 들어서 액션 모업이나 이런 것도 조종이 엄청 세게 왔어요. 액션 모업의 조종 한번 볼게요. 얼마나 했나 위대한 주식들도 조종을 해준다고요. 지금은 올라왔지만 지난번에 2000년에 석유 폭락할 때 얼마까지 떨어졌어. 104불에서 3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70%가 날아간 거야. 위대한 기업도 장이 조종하면 70% 날아간다. 그런데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 지금은 70% 위로 올라가 120% 여기보다 더 올라갔다. 폭락하면 사야죠 언제 뉴스가 나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돈 갖고 기다려 주식 안 사도 돼 부자 되는 데는 많이 참는 놈이 한 방에 부자돼.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죠. 주가는 무서운 놈이 또 가요. 가는 종목은 무섭다. 코스트코도 보면 가는 종목은 언제나 상투야. 여러분 코스트콘데 한 10년 전로 가서 보자고 그때도 무서워. 이거 어떻게 사 고점인데. 근데 잘 보면 높으면 어떻게 돼 높으면 조종하잖아요. 자 보면 여기서도 144불에서 110불까지 빠졌네요. 140불에서 110불까지 빠져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공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깎아줄 때 사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조종하는데 항상 무서웠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참아야 된다. 결국 부자가 되는 거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는 거예요. 반도체의 반란을 석유가 일으키고 있잖아요. 석유의 바닥은 코로나 때가 바닥이야. 그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야.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쪽만 보지 말라는 거야. 전 종목을. 그러기 위해서는 블룸보고를 봐야죠. 중국의 시가총액 1위가 홍콩의 페트로차이나. 반도체가 가고 있는데 석유가 더 세잖아 지금. 엔비디아를 잘 봐요. 엔비디아 조종 들어왔어. 너무 열광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엔비디아의 차트를 잘 보면. 밧데리하고 똑같은. 무서운 렐리가 나왔잖아. 위대한 주식들에 대해서 조종을 참고 꾸준히 모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이 시리에 빠져 매도할 때 매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장비비 꿈을 꾸며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거를 매도하거나.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그것은 피할 바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신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남들이 좋아할 때 대중이 뭐냐고 뉴스가 온통 좋다고 하는데. 그걸 팔 수 있는 용기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는 외로운 거야 뉴스와 반대로 가야 돼 뉴스가 시끄러우면 조종할 때야.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영광을 누릴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십 프로 칠십 프로 빠지면 아무도 안 쳐다봐.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 요 말 요 말 받아줘 봐 지금 뉴스가 많고 너가 좋아 보이고 계속 갈 것 같은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보면 계속 그런 조종을 하면서 갔어요 50% 이상 빠졌죠 삼성전자도.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또 이뻐졌어요 지금 이뻐지면 또 시끄러워요 50%씩은 조종해져요. 삼성전자는 조종이 좀 얕은 편이에요 한 50% 가까이 빠지는데 50%는 안 빠졌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심하게 흔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런 때는 심하게 흔들었지 절반 이상 빠지잖아요. 수십 년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보면서 마인드를 컨트롤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수십 년 올라가는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건 지금 보면은 이게 바닥에 74원 했어요 이게 한국 자동차 보험이에요 한국 자동차 보험이 망해 갔고요 500원씩 하고 막 그래 거래도 안 됐다고요 400원 막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 이렇게 점이 찍혔다는 건 하루에 한 주도 거래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주식을 보니까 거래가 안 돼야 대박이에요 근데 거래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인간은 별로 없어요 이거 500원씩 하던 게 그리고 한때는 또 70원 돼서 70원 근데 이 차트를 잘 보면 여기 차트에 비밀이 있어요 잘 보면 차트가 많이 빠지면 대박 나요 잘 보면 여기 500원에서 단순히 또 7500원까지 몇 배에서 15배 가잖아요 영마주의 비밀 이거는 중요한 거는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 종목을 장기로 보유만 할 수 있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 500원짜리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5만원 가더니 또 한 번씩 죽입니다 5만원 가더니 얼마까지 빠지나 보세요 9900원까지 빠집니다 80% 날아갔어요 리몬 사태 때 2008년에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원 됐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는요 바로 시장이 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게 찬스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종목을 사야죠 지금 이런 종목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어떤 특정 목적에 몰빵 치시면 안 돼요 많이 빠지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70 내지 80% 빠진다 주가가 또 빠지잖아요 코로나 때도 보면 여기도 보면 또 많이 빠지죠 8만원 갔던 주식이 23,000원까지 가니까 약 4분의 1당 70% 이상 빠지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돈 갖고 기다려라 고점에서 살 거야 아니면 돈 갖고 기다릴 거야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 강의에서 주장하는 것이 조금만 가지고 공부해라 실패도 해라 네가 완벽하게 성장하고 나면 그때 많은 돈을 가져와도 된다 그게 게일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는 날마다 모둠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자꾸 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삶은요 우리는 가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가난해 봤죠 망해 봤잖아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해서 이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밥 먹고 됐는데 주식 투자를 배워 갖고 쫄랑 가지가 됐어요 깡통이 난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식으로 아무 대책 없이 들어와서 들어오면 다 깡통 납니다 삶은 그렇게 늘 즐겁지 않아요 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일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거야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암시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줘야 돼 주식 투자도 내 삶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자기 암신 한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상상이다 의지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의지가 아니라 상상을 덜어놓은 법을 배워야 된다 상상 해야 하는 일을 늘 쉽다고 생각하라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것은 열 배 수 배의 힘을 쓰게 된다 성공하고자 하고 결심하는 행동하는 자만이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성공은 결국 행하는 자의 행하는 자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대가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컨닝구 하는 거예요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수들의 계좌에 담은 종목들을 컨닝구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기업 분석하고 차트 분석을 좀 못하잖아요 그럼 컨닝구죠 성공은 내 노력에 딸려 있다 책은 누군가에게 울타리가 되고 누군가에겐 사다리가 된다 한 시간 정도 독서를 하면 어떤 고통도 진정된다 책이 없는 집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사람의 인격은 그가 읽은 책으로 할 수 있다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경계하라 독서는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피난처가 된다 독서는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어준다 책은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법이다 독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거인이 어깨에 올라탈 수 있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며 투자의 실력을 다질 수 있다 좋은 지식을 모아가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여러분들 다 잘 될 겁니다 뉴스는 현재 긍정과 부정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다면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온탕과 냉탕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게 됩니다 투자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것 책을 읽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듣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 및 자막 잘 사용하면ieder 이 교재들에 이유는 없더라구요 antibodies 달러 가는 거, 네 맞게 밀착